내가 더 좋아해서 그래요? 원래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잖아요 앤드씨 만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약자가 됐어요 이산 덕에 제가 지금까지 이 집에서 버텼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다같이 괴롭혀놓고 왜 아무렇지 않은 척하냐고요 충분히 생각했으면 우리나 결정해요 아이 좀 지워주세요 안그래도 나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 널 언저라고 내가 이 아이 아빠라고 차가워 보이는데 따뜻해 어려운 결정인데 어떻게 이러시면요? 그러니까 공태경씨도 결정해요 더 망설이지 말고 잠깐만 이러고 있어줘요 부탁할게요 빙계도 참여하지 않네 우리 꼭 세 달 꽉 채우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정리해요 난 우연드씨가 좋고 이대로 물러서 생각 없어요 나 기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착각이었나 봐요 그러지 말라잖아요 안 된다잖아요 왜 안되는데요? 나 좋아하냐고요? 네 좋아해요 진짜 가족이에요 태경씨도 그래요? 나도 태경씨 사랑할까? 나 좋아해 우리나 Trick 짱 아무데도 물어봐요 너무 Precis 누구데도 물어봐요 안 뵙 yok 너 почему ỉ 나 라고 primo 이 actu 일을 잡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? 잘 지내요, 대경 씨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쉬워하나? 나 없을 때 상처 갖고 외로운 게 싫다고요! 나 결혼도 애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가정을 꾸린다는 게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오엔드 씨를 좋아하니까 아이까지 책임진다고 말하면 그 말 믿을 수 있겠어요? 왜 다들 저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세요? 사람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어놓고 왜 아무도 미안하다고 안 해요?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족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해주고 싶은 건 안 해주고 싶어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하네 너 오해 안 해요 대경 씨 믿으니까 그 집 사람들 다 너 함부로 대하잖아 그래서 나도 한 번 막대해봤어? 난 동태경 씨가 이 집에서 저런 취급 받는 게 싫어요 이 집에서 저런 취급 받는 게 싫어요 그 집에서 저런 취급 받는 게 있으니